최근 트와이스 멤버들이 데뷔 7년 만에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다. 멤버들은 개인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팬들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 가운데 멤버 모모의 아이디가 네티즌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름과 아이디가 일치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레어닉으로 불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름도 모모 아이디도 모모네. 나만 아이디 보고 놀란 거 아니구나. 아이디 어떻게 한 걸까 돈 주고 샀나? 인스타그램 측에 연락해서 산 거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들이 데뷔 첫 개별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트와이스는 그동안 단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이어왔다. 최근 개별 sns를 개설하면서 어떤 소통을 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와이스 멤버들의 첫 게시글은 동일하게 미국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북미 콘서트를 이어설 당시 찍은 단체의 사진이 올라갔다. 트와이스는 원스 여러분과 LA에서 잊을 수 없는 두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하나하나 모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저장했습니다. 저희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 밝혔다. 이후 자신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두 번째 사진으로 올렸다. 한편 트와이스는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네 번째 월드투어의 미국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지난 2월 15일 로스앤젤레스를 시작으로 오클랜드, 포트워스, 애틀랜타, 뉴욕까지 총 5개 도시 7회 규모로 전개된 미주 투어의 글로벌 팬들이 보내준 열띤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트와이스는 지난 2015년 데뷔 이후 TT, 치얼업 등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트와이스가 6월 컴백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또한 10월 20일 데뷔 7주년을 맞이하는 트와이스가 계약을 연장할지도 주목된다. 또한 10월 20일 데뷔 7주년을 맞이하는 트와이스는